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에 의해서 그 돈 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수자원 공사에 상임감사를 지내고 있던 강래구 씨 강래구 씨가 아주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는데 강래구 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공소장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공소장의 발취본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갖게 되는 그런 인상은 검찰이 수사를 상당히 착실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돈이 확보되는 과정 그리고 살포되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공소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을 확보하는 과정이나 또 돈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관여했던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털어놓았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송영길 전당대표가 아무리 발부둥을 치더라도 빠져나가기가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어떻게 이런 게까지 다 찾아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그래서 송영길 전당대표가 무죄를 얻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면 칠수록 마치 너배 수렁에 빠져듯 들어가는 듯한 그런 아마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강래구 씨입니다. 윤관석 경쟁 캠프에서 300만 원씩 뿌린다 우리도 뿌리자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 이게 이제 아마 이렇게 돈 봉투를 돌리게 된 그런 일종의 강력한 동인이 바로 상대방 캠프에서 또한 300만 원씩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송영길 캠프에서 움직였다는 것이 검찰 공소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회 공소장에 따르면 삼선 윤관석 의원은 전당대회 엿새전인 4월 26일 오후 4시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주재한 송영길 캠프 기획회의에서 우리 캠프도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제안을 아마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한 모양입니다. 그 소위 시간 장소 바른 내용 그다음에 추후의 여름 집행 절차 이런 부분들이 상시하게 이제 공소장에 다 실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윤관석 의원뿐만 아니고 강래구 상임감사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 그리고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한 끝에 돈을 객출해 가지고 돈 봉투를 뿌리자 이렇게 하면 확정이 됐고 돈 봉투 자금이 마련된 경위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는데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하고 오랫동안 인연을 가졌던 사업가 김 모 씨가 캠프 자금이 부족하다 그런 sos를 받아 가지고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이거는 뭐 사업가 김 모 씨가 다 털어놓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이제 접하게 되면 일단 자기 재산하고 사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왜곡하지 않고 대부분 다 술술 털어놓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관행이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정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끝까지 이제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이후 2021년 4월 26일 기획회의에서 윤관석 의원의 제안을 통해 한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하는 계획이 확정됐고 그 다음에 강래구 씨가 박 씨에게 이 계획을 전달하면서 박 씨는 자신이 보관 중이는 자금을 합쳐서 이제 이 박 씨라는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출신으로 아주 직언글에 있는 착근입니다. 합쳐서 6천 원만 만들었고 6천만 원을 봉투 하나에 300만 원씩 아마 국회의원 내 봉투를 돌릴 때는 300만 원이 정값 모양입니다. 300만 원 곱하기 20이니까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것이 드러나는데 검찰 공소장에는 강래구 씨가 수자원 공사의 상임감사위원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경선에 직접 드러나게 활동할 수는 없었던 공무원인 정치참여가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사람이 이정근 조직총괄본부장이고 그 뒤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강래구 씨였다. 이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아마 적시되어 있네요. 아마 그런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아마 조사 과정에 다 불었을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시는 강래구 씨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강래구 씨가 공식적인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본부장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장에서 적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의 주도적으로 강래구 씨가 다 일을 한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래구 씨는 2021년 3월 초부터 이정근 조직총괄본부장 등 캠프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자금 살포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또 4월 10일 날 강래구 씨가 이정근 조직총괄본부장에게 경선 맞바지의 지역상황실장들에게도 금품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4월 말쯤에는 캠프 사무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지막 상황실장 애들을 챙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낱낱이 이야기했으니까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송영길 전 당대표가 파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이정근 씨는 별로 인연이 없는 사람이고 강래구 씨도 실질적으로 경선 캠프에 참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다 허구로 밝혀진 거죠. 거짓말로. 그러니까 빠져나가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또 다른 신문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네요. 한국일보가 검찰이 강래구가 캠프 배후 총괄로서 송영길 회비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직접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정근 씨를 앞에 내쉬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기획이라든지 집행 같은 경우는 강래구 씨가 담당했다. 이런 거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배후에서 경선 캠프를 총괄하게 된 배경으로 송영길 전 대표와의 협의를 주된 이유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영길 후보는 당시에 자기가 당선되는데 가장 긴류한 인물들을 배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강래구 씨가 이정근 씨에 비해서 조직 총괄 경험도 많고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실질적인 그런 막후의 실세로 그렇게 위치시킨 거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법무부가 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강래구 전 위원 공소장에 따르면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고신식 조직 총괄본부장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래구 씨가 배후에서 캠프 조직을 관리했다. 그리고 강래구 전 위원이 송영길 이정근 등과 회비를 통해서 비공식 선거운동을 총괄하게 됐고 이것은 송영길 전 대표의 묵인 또는 지시 여부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아무리 아웃성을 치더라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 공소장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걸 보면서 이번에는 정말 송영길 전 당대표가 빠져나가기가 힘들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사건이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더라도 조사를 상당히 착실히 했고 그다음에 조사에 임하는 그런 돈 봉투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사실을 그렇게 털어놨구나 불어놨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도둑놈들 시리즈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건이 나와 있습니다. 대선을 다룬 2, 3건 총론을 다룬 1건 그리고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룬 4건 노동놈들 4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0일 날 박찬진과 노태학이 공동으로 진두지휘했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실시됐던 어김없이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그 선거를 낱낱이 여름 해부한 책이 도둑놈들 5건입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공정성 회복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들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주셔서 나라를 구하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